아주 아주 먼 옛날 스트리밍의 세계는 머리로를 표현한 것들이 잠시 살펴볼까 한다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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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선한 팬티 색 좀 말해보시오 하하하하하하하 신선은 하얀색 흰색 팬티를 입는 이라 하하하하하 신선한 팬티의 패널이 독립투사라니 빨간색 파란색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나는 속세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ㅈㄹ놀놀아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더니 야! 뭐냐? 어느 순간 이렇게 신선이 되어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너희들은 5G를 쓰는 모양이구나 우리 신선세계에서는 100G 정도 쓴단다 여기는 굉장히 뒤져졌구나 형은 아싸라서 인터넷 혼자 쓰니깐 그렇게 인터넷이 빠르지 이미 нож included 완화 우리 정진만치고 1080p company 음 Gleich 진작 소녀 컴퓨터 뭐 여자친구라도 사귀거라 나가라 군대는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돌아왔을때 혼자가 되올까 걱정돼옵니다 별거 아니더라 나가라 훈더이시옵니까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 난 차에서 먹어도 돼 나가 슈퍼 ㅎ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화를 낸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